안녕하세요. 전사학부 웹공학 및 서비스 컴퓨팅 연구실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음으로는 연구실 생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다루는 주제는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어떻게 더 잘 제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특정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웹,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엣지컴퓨팅 등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더욱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공학을 기본으로 인공지능, 기간 컴퓨터 상호작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합니다. 한 가지 예시로 강화학습을 응용해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자동 선택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많을 때 사용자에게 가장 잘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생성하는 물리적 효과가 사용자에게 얼마나 잘 전달될 수 있는지 자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도심에 설치된 센서의 관측 데이터로부터 교통사고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감지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학습을 위해 많은 양의 라벨 데이터가 필요한데, 트위터 등 외부 SNS 데이터로부터 라벨을 간접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연구 주제는 이렇게 넘어가고,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는 전산학부 고인영 교수님 밑에 3명의 박사과정 학생, 그리고 1명의 석사과정 학생이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은 인격적이시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항상 열심이십니다. 또한 특정 연구 주제를 주시기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연구 주제를 찾도록 지도하시는 성향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제안하고 또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 연구실 생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구실의 근무 시간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래도 10시 반까지는 나와서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작업도 같이 하라고 했었지만 최근에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또 과제로 인한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연구 과제만은 수행하기 때문에 본인 연구를 잘 수행해서 논문을 출판하면 그게 전부로 잡일에 크게 방해받지 않고 본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름 중요한 급여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또 매주 화요일에 1시간 반 정도 랩 세미나를 통해서 연구실 내부의 업무 상황을 공유하고 돌아가면서 연구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연구실 사람들이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더 잘 파악하고 함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에는 1시간 이내로 교수님과 개인 미팅을 통해 연구 지도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전산학부 웹공학 및 서비스 컴퓨팅 연구실의 소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